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인포맥스와 함께한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열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소식을 또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런 질문으로 오늘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앵커님 미국 하면 떠오르는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1980년도에 레이건 당시에 많이 올라가네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이런 슬로건이 떠오릅니다. 미국이 강력해지자 이렇게 미국 주도적인 세계를 만들자. 나머지 국가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레이건은 대표적인 미국의 신자유주 성향의 대통령이었고요. 이때 성장과 물가 고용 생활이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이 슬로건이 훗날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으로도 아메리칸 퍼스트? 그렇죠. 써이기도 하니까 영향을 받아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잘 보여주는 문구이기도 한데 얘기를 우리가 왜 꺼내는 거죠? 그렇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우선주의가 아메리칸 퍼스트 전 정부의 슬로건이 끝나나 했더니 그러니까요. 다시 발동을 걸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바이든이 트럼프 기조를 또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 기업들에도 지금 이미 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뭔지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 봐야 되는 건지 홍경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장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보이는 법안이다.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뭔지 일단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험 확충 그다음에 대기업 증세 등을 주요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총 7,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10조 원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재건법안이라는 명칭으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 5천억 달러의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예산이 좌절됐었잖아요. 이보다는 좀 적지만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 투자라고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으로도 바이든 대통령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이 법 이름이 저는 사실 좀 궁금하고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보면 가계 의료 비용을 좀 줄여주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담도 동시에 가계에 좀 줄여주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부담도 인플레이션도 막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어감상 인플레이션 감축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법이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계에도 그렇고 기업에도 압박을 주는 인플레이션 요소를 억제하거나 상당히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 골자는 재정이 이 분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손을 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자원봉쇄에 나섰잖아요.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와 석유 등 기존 화석연료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신재생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정부가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3,7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법안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새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풍력과 태양광, 청정수소, 탄소 감축 사업 세금을 깎아주고 친환경 연료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보조금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의료부장 분야도 있거든요. 이게 과거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의료부담도 줄여줄 계획입니다. 투입 필요한 재원은,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민주당의 정책에 따라서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10년간 총 2,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사실상 보조금 지원. 그렇죠. 그거가 하고 우리로 말하면 국민건강보험료 낮추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쪽으로 지원을 조금 더 하고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바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기조를 조금 더 앞당기고 인플레이션을 좀 막아보겠다. 이런 사원인데 물론 다 좋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심리적인 통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표면상으로는 친환경 확산을 표방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바이아메리카, 미국 산업 우선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는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각지가 붙은 자동차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미국산 자동차에만 지원금을 주겠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등 핵심 광물들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기업이어야만 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모빌리티가 핵심이 자동차와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미국 중심으로 새 판을 짜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투자를 했을 때 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미국을 친환경 사업 핵심 기지로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감춰진 디테일,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방지하겠다고 해놓고서 사실은 미국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속내가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은 발끈하겠죠. 미국이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텐데 일단 그런 해석들은 어떻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아시다시피 중국과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미래의 신사업으로 각광받는 친환경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공급망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미래 공급망을 중국을 억제해서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 핵심 광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고 배터리 부품을 북미 지역에서 조립을 해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세계 최대 배터리 공급국이잖아요. 지금 중국이. 중국이. 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중국 공장 말고 우리 쪽으로 공장을 지어라. 지어라. 그런 뜻이죠. 사실상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은 원료 광물에 중국 의존도가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국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바이든 행정부는 또 지난해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리 등 핵심 품목에서 또 방유와 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서도 중국을 배제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플레 감축법에서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원료를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FTA를 차결한 국가 칠레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광물을 수입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지금 말은 쉬운데 이게 보조금 금액이 크니까 그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수입 국가로 바꾸면 비용 많이 듭니다. 이게 전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원자재 대란이 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폭등한 상황에서 대체 국가 찾기도 사실상 힘이 들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건 전기차 사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전기차 기업의 애로사항 들었고요. 이게 인플레 감축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 분야이기도 하니까 최근 도입된 반도체법도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법안도 중국 배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법의 정식 명칭은 반도체와 과학법인데요. 반도체법 역시 아메리카 퍼스트를 표방한 IT 분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법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보조금의 혜택을 제공한 대신에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 향후 10년간 투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향후 10년간 미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도 견제하고 미국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미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유통을 수출과 수입을 자유롭게 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해서 미국이 전체적으로는 같이 커 나가면서 미국이 우위를 자막이 때리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다급해진 게 아닌가.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의 여기다 공장 짓고 우리가 짓는 것만 세금 주고 이렇게 하면 아메리카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이 좀 다급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보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인 아드 히토리 같은 거 그런 거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가공하는 수출 구조였는데 앞서서 말씀했듯이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있는 반도체 자기네 원료를 쓰러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영향을 받겠죠. 뿐 아니라 치포동맹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이슈에도 여전한데 중국 견제하는 장치를 많이 마련했다. 그런 얘기는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4개국이 제안한 반도체 동맹 치포동맹을 통해서도 중국 견제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이제 퀄컴과 엔비디아 등 설계 전문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대만은 삼성전자와 TSMC가 세계 1위와 2위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소재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치포 역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을 구축해서 일명 디지털 만리장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중국을 둘러싸 버리겠다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치포동맹이 한국이 만약에 동참을 하게 되면 앞으로 아까 반도체법과 연관되어서 미국에는 투자하지만 중국에는 투자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메리카 퍼스트와 중국 견제 앞서서 살펴봤던 인플렛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을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로 보이는데 국내 기업들도 이미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도 계획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시장인 건 자명하고요. 그러면 산업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전기차 얘기, 반도체 이야기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만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산업, 우리나라에서 뭘까요? 네,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은 역시 자동차죠. 자동차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현대차그룹 고사법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고사법, 급변적이네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만 최종적으로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 현대차그룹이 만들고 있는 아이오닉과 기아의 EV6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현지에서 만들지 않으면 1천만 원가량 보조금을 주는데 이걸 안 주겠다. 이 법이 도입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내안기관보다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부담스럽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현대차그룹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우려고.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현대차그룹은 북미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급속하게 전기차 공급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인기도도 높아지고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성장세가 가파르잖아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네요. 현대차그룹은 일반적으로 수소 분야에서 세계 1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미에서도 전기차 그러면 전기차는 약하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북미에서도 전기차 점유율을 키우면서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북미에서 폭스바겐이나 포드 다 제치고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2위군요. 그리고 펜슬러 다음이에요. 그리고 현대차가 출시한 아이오닉5와 EV6도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표방하는 미국이 이유를 두고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친환경은 표방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현대차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와 배터리 셀 공장을 짓는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올해 5월 당한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이때 정의선 회장이 2025년까지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둘이서 독대하면서 발표하기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8월에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현대차그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승인을 한 거죠.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배신이다 이런 흐름을 두고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룹의 총수가 움직인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이잖아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위기를 타격하기 위해 직접 미국을 최근에 찾았습니다. 8월 30일 한국정부합동대표단 무역대표부 상무부, 미국의 무역대표부 상무부 관계자 만나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 직접 언급했는데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사실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짓기로 한 전기차 공장은 2025년 상반기야 돼야 가동이 되고요. 요즘에 당긴다는 뉴스도 나오긴 했는데요. 당겨봤자 2024년 상반기야 돼야 2년 후죠. 가동이 되는데 그때까지 마땅히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에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 포드나 GM 등 밀려버리면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한 2년 동안 지금 보조금 때문에 막히는 거죠. 시각과 변한 상황에서 2년이라는 기간 상당히 긴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의선 회장이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정재계 인사를 만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대표단 저희도 파견해서 주요 인사를 만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좀 밀어달라 아니면 수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합동대책반을 마련해서 강하게 나아가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W2에 재소를 하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예스와 낫이라든가 아직 그런 시그널은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없는데 북미 전기차 시장하고 인플레 감축법 관련된 새 소식이 나오면 다시 또 경제박싱에서 다뤄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새 먹거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사업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시장 현지화 전략으로 선제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자동차만큼의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배터리 2위 점유율을 자랑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시간주의 현지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과는 미국 합장 공장 3곳을 건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북미 시장 내 생산 역량을 4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LG와 함께 세계 시장 5위를 하고 있는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주에 총 3조 원을 들여 2개의 공장을 확보하는 등 북미 시장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아주 1공장은 올해 초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했고요. 2공장은 내년에 가동을 할 예정이고요. 또 캐터키와 테네시주의 2025년 배터리 공장 가동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국에 진출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글로벌 1위 기업이 CATL이잖아요. 중국의 CATL이. 미국 진출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또 한계점이 있는 게 국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 의존도가 큰 상황이잖아요. 원료를 미국이나 미국 FTA, 체결된 나라로부터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들을 살펴보면 미춤이 중국 우리 의존도가 58%, 리켈 35%, 코발트가 65% 가량인데요. 이게 중국이 가공하는 비중입니까? 네네네. 차지하는 가공 비중인데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호주나 칠레, 캐나다 등으로 꼽히고 있는데 빨리 원재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생산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세계 1위의 중국을 현재 세계 1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재료를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비용이 또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건 좀 우려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위기는 맞는 것 같은데 반사 수해라는 단어도 일시적으로 나와서 일단 인플레 감축법으로 수해를 입는 국내 산업은 없을까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들었었는데요. 이득을 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있거든요. 미국에 진출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수해를 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기업의 세제 혜택 등 지원액이 우리 돈으로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태양광 분야에서는 미국의 태양광 공장을 운영하는 유일한 우리나라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예요. 미국 조지아조의 1.7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2.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0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그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수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풍력 분야에서는 풍력 타워 제작사로 CS 윈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CS 윈드는 미국 내 풍력 타워 풍력 바람개비 같은 타워 공장을 가지고 있는 베스타스 타워 아메리카를 인수해서 미국 진출에 나섰는데요. 미국은 풍력의 새 공제를 적용해서 풍력 발전을 장려하고 있고요. 북미 풍력 설치량이 2030년에는 올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CS 윈드가 수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자동차 산업과는 반대의 입장이 됐는데 우리나라 전체 입장으로 보면 두 산업 분야의 피해 규모, 이득 규모가 어떻게 될지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자동차 규모가 클 것 같다. 기모가 크다 보니. 그러면 반도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반도체에 있어서 음과 양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지적,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법이 도입되잖아요. 반도체법으로 인해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고 있으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20년에 걸쳐서 총 미국에 192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인텔, 랜드플래시, 이 사업을 인수해서 SSD 자회사인 솔리디아임을 설립했고요. 실리콘밸리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건립도 앞두고 있어서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공장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법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안공장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시안공장은 삼성전자 랜드플래시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영향력이 상당히 반도체법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의 디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디뎀이 주력이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절반 이상이 되거든요. 디뎀의. 앞으로 중국의 투자가 금지되게 된다면 반도체법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기회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기의 측면도 있다라는 걸 두루두루 오늘 좀 살펴본 내용이었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어떤 식으로 위기를 타게 나갈지 또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고요. 새로운 내용들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경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깊이가 다른 뉴스,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한국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경제 언박싱.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